안녕하세요. 저는 2023년 1회 품질경영기사 시험을 합격하게 되어 합격 후기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는 산업과학과에 재학 중이고 제가 원하는 품질 직무를 위해 품질경영기사를 취득하려고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시험을 준비한 기간은 필기와 실기 모두 한 달 반으로 총 세 달 정도 준비하고 응시하여 합격하였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과목에서 통계에 대한 이해가 요구되어 그렇지 않다면 개념을 익히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통계 관련 지식이 부족하시거나 없으시다면 필기 준비하시기 전에 통계와 관련된 개념을 조금이라도 익히신 후에 준비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필기를 준비하는 기간에는 방학이어서 일정관리하기에 편했지만 실기를 준비하는 기간에는 다른 일정들과 기사시험을 병행하게 되었습니다. 실기 준비하는 동안에는 하루에 정해진 시간에는 꼭 강의를 수강하는 시간을 저녁 7시부터 자기 전까지로 설정했습니다. 시험 2주 전까지 강의를 다 듣기 위해서 엑셀로 정리하여 하루에 수강해야 하는 강의 수를 계산하여 꼭 들을 수 있게 했습니다. 당일 할당량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날에 조금 일찍 시작하거나 늦게 끝내더라도 꼭 채우는 습관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시험 2주 전에는 문지풀이하는 시간을 가졌고 틀린 문제 위주로 복습하였습니다. 학업을 병행하는 수험생 분들은 가능하면 1차에 응시하는 것이 일정을 관리하기에 더욱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기 어려운 분들은 필기를 준비하는 기간을 더 넓게 잡아서 개념을 정확히 숙지하여 실기 준비에 지장이 없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오프라인 학원 같은 경우에는 제 거주지 근처에는 존재하지 않았고 독학을 생각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독학으로 했을 경우에는 많은 양의 개념 중에서 자주 출제되는 곳에 파악도 어렵고 복잡한 개념들에 마주했을 경우에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생각하게 되어 배우락 인터넷 강의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 인터넷 강의의 장점은 이해하기 어려운 파트를 언제든 돌려보며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과 교재에 나오는 대부분의 문제들의 풀이를 언제든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강의를 듣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2배속으로 강의를 들으며 정확히 듣지 못했거나 한 번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은 다시 재생하며 중요한 부분은 노트에 정리를 했습니다. 강의를 들은 이후에는 교재에 나오는 문제 중 틀렸죠 문제는 교수님께서 올려주신 풀이를 바탕으로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하였고 그 결과 필기와 실기 모두 한 번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기사시험을 준비하면서 재미를 느끼기도 했지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 부분은 실험계획법의 분산분석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제시된 표를 보고 제곱합과 자유도를 이용하여 그 외의 것들을 모두 채우는 방식인데 한 요인의 제곱합만 잘못 구하더라도 모든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했기에 여러 문제를 보며 분산분석표를 많이 작성하되 실수 없이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을 많이 연습했습니다. 1요인, 2요인, 3요인 배치법만 정확하게 작성할 수 있게 된다면 그 뒤에 나오는 실험법들은 실험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 개량한 방법들이라 비교적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기와 필기 모두 시험 전날에는 기출 문제를 틀렸던 문제 위주로 한 번 풀었습니다. 그 이후에 엑셀에 답안 시트와 시험 시트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풀었던 문제들 중 잘 외워지지 않았던 개념들과 공식들에 대해 빈칸 채우기를 했습니다. 개념과 공식을 작성하여 외워지지 않은 부분은 빨간색으로 채웠고 10분 뒤에 빨간색인 부분을 다시 봤을 때 기억하면 색을 없애는 방식으로 빨간색이 하나도 남지 않을 때까지 반복했습니다. 시험 당일에는 30분 먼저 필기노트를 가지고 시험장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리고 시험이 시작하기 전에 적었던 내용들을 한 번 지나쳐보고 특히 기억이 나지 않았던 부분들에 한해서 집중적으로 봤던 것 같습니다. 저의 하루 학습 패턴은 끝나는 시각은 일정하지 않았지만 항상 오후 7시에 강의를 켜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똑같은 시간에 강의를 켜다 보니 그 외의 일정은 관리하기 쉬워지고 공부에 집중하기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강의만 들어서는 머리에 남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들었던 내용들을 꼭 필기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기 좋게 정리한 건 아니지만 단원 순으로 헷갈릴만한 공식들을 순차적으로 정리하여 나중에 기억이 나지 않을 때 찾아보기 쉽게 했습니다. 그 후에 각 단원이 끝날 때마다 교재에 나오는 문제들을 전부 풀었습니다. 거기서 틀렸던 문제들을 체크하였고 다음 단원의 연습 문제를 풀기 전에 체크된 문제들과 관련되어 있는 공식들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풀어보았습니다. 다시 풀었는데도 틀린 문제들은 체크를 한 번 더 하였고 체크가 5번 이상 되어 있는 문제는 후리법을 외우는 방식으로 공부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공부하다 보니 시험 2주 전 기초 문제를 풀 때에도 강의를 들을 때 애매해하거나 잘 외워지지 않았던 공식들도 잘 기억나서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실기와 필기 모두 합쳐 3개월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학업에 집중하다 보면 슬럼프가 오는 순간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럴 때 계획했던 할당량에 반절만 채우고 취미생활이나 좋아하는 것들을 하며 멘탈을 관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전에 채우지 못했던 할당량을 채웠는데 전날에 멘탈을 회복했던 탓에 무리가 가지 않았고 오히려 집중이 더 잘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틀린 문제가 있으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내가 이 문제를 어떤 이유로 몇 번을 틀렸는지 기록하여 몇 번이고 반복하다 보면 도움이 분명 된다는 것입니다. 틀렸던 문제들을 다시 보다가 뿌리법이 머릿속에 그려지는 순간이 오면 공부하는 순간이 재밌어지고 기다려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퀄리티 높은 강의를 만들어주신 정원석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품질경영기사 준비하시는 모든 수험생분들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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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